여느 때와 달리 고요한 쌍둥이네 아침 길쭉길쭉한 다리 쭉 뻗고 꿀잠에 빠져있는 서은이 사진이 휘지아빠 뭘 하려는 걸까요? 귀엽다 아휴 너네 그냥 진짜 그냥 아기구나 아휴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귀엽지 않아? 못생겼어? 이건 누구 같아?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누구지 아니겠어? 앉아봐 못생겼어 이게 더야 이게 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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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고 이거 엄마 휴가 보내고 보는 첫날이고 100일 막 지났을 때야 이렇게 오면 서은아 진짜 진짜 인물 났다 야 지금 가난한 걸 보고 엄청 웃지 얼굴 진짜 웃겨 엄마 없는 48시간에 도전할 때마다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둔 아빠 엄마 없이 너네들 지내는 거 아빠가 왜 찍었는지 알아? 귀여워 귀여워 맞습니다 귀여워서 찍었습니다 또 엄마 없이 아빠가 본 첫날 아빠가 이렇게 사진첩을 너네 찍어서 엄마 줬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네들 사진첩을 좀 찍어서 사진첩 만들어서 엄마 주려고 어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이 너네 이제 엄마 없이 내가 너희들 보는 마지막 도전 날인데 너네 그거 기억나냐? 어린이집 졸업식 끝나면 졸업하잖아 오늘이 그런 날이야 첫 도전 때 사진 앨범을 줬었을 때 와이프가 울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애기 때 찍었던 사진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리마인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3인조가 리마인드 사진을 찍으러 온 이곳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시간 진짜 빠르다 진짜 크다 어? 진짜 크다 여기 기억 안 나? 여기가 어딘데? 아 너네 여기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아빠랑만 인사하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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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엄마 여기 너네 태어나서 두 살 때까지 살던 뇌야 너 여기 이거 까만색 따라서 처음 덜은 맛을 띄고 엄청 뛰어다녔요 되게 돈많은 아주머니들 같은데? 어? 서주 잡으러 간다. 서희야. 어? 어?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얘 왜 안 도망가지? 저 고양이 나왔다. 저기 고양이 있잖아. 유리, 유리 얘. 그때? 그때 그 고양인가? 야옹? 야옹? 야, 이 고양이 맞네. 어? 이 고양이 맞잖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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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고양이 맞아? 응. 근데 좀 커졌지? 어, 뚱뚱이 돼. 뚱뚱이 돼. 뚱뚱이 됐어? 어? 쌍둥이다. 어, 우와. 너네, 아빠가 맨날 저러고 다녔어. 쌍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예요? 연연생 아 연연생이예요?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연연생이예요? 응 너희... 아 그래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해요? 맨날 돌아다녔는데 맨날 돌아다녔는데 아빠 금방 차이로 갔다 올게 사완아 너네 이거 기억 안 나? 그건 기억나지 아빠 그건 기억나 이건 기억난다고? 앉아봐 앉아봐 군항은 나 이거 타고 계속 갈래 갈래? 야 너네 아빠가 이거를 수고하세요 호우 로 간다 야 너네 땅에 닿냐 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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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빠가 너는 뭐야 오늘 간다 왜요? 일을 내면 차서 다녀요 아 이 뛰어 이제 아이제 안 올라간다 아이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두운 바깥다 한준아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준 거야 한 장씩 가져 근데 이게 어딘지 너희가 찾아줘 아빠가 한 장 찍게 기념으로 저기 저 저기요 아빠 찾았어요 어? 진짜네 이야 이야 기가 막히 있었네 그러면 너네 앉아봐 아빠 옷도 벗어야지 너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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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기잖아요 내기 아니야 아빠 오빠 알았어 알았어 간다 너네 앞에 보고 손 내리고 있어 손 내리고 있어 손 내리고 있어 손 내리고 있어 오 야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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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이파이 3, 2, 1 오 진짜 됐네 앞에 보고 서준아 아빠 찾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된다 된다 3인조가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엄마는 꽃 좋아할까? 엄마는 꽃 좋아할까? 엄마는 이거 좀 가져와 그거 이거 좀 그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やYa 야야야야야 야야야 그런데 이 장면 낯설지가 않는데요 안녕 아냐? 뭐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제는 제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아빠, 이게 내 이유. 준. 어? 어? 맘에 내. 삼인조. 삼인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멋진 케이크 완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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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